안녕하세요 상민통훈입니다. 오늘도 현장에 나와서 상차하고 계시는 저희 사장님 반갑게 좀 만나보고 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얘기 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사장님은 지금 올해 4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4개월 차, 차로 치면 4개월 차, 3개월 정도 하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민에서 이제 일한지 딱 3개월 지났고 이제 4개월 차 들어갑니다. 4개월 차 들어가고 울산에서 시작한 신병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신병준 사장님 굉장히 도로 연수하실 때도 이재성 팀장님이 운전 처음에 굉장히 잘하신다고 그러고 예전에 좀 작은 차 조금 운영하셨었죠? 네 뭐 그냥 작은 차들이야 이것저것 탔었죠. 화물차 다른 작은 거 하신 적 있으시지 않았어요? 아 잠깐 해서 이렇게 포터 포터로 확실히 지금 저희 8.5톤 하고 계신데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시나요? 어떠세요? 많이 나죠. 일단 제일 큰 게 넓이감이라든지 이런 건 금방금방 오는데 꼬리치기 이게 지금 아직까지 그건 겁나요. 지금도 사실 상차하는 곳 저희가 상차하는 곳 들어갔다 나오긴 했는데요 굉장히 난이도가 좀 있는 코스였는데 사장님 깜짝 놀란 게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전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지금 어떤 어떤 상차에서 어디로 가는지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은 이제 수입짐들 물량 많지 않은 업체들 이렇게 여러 군데 픽업해서 이제 부산 이제 수출하는 쪽으로 부산 북항 이제 신항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경기도에서 두 서너 개 다른 업체에서 조금씩 조금씩 사임차를 채우는 거죠 4개 5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사장님이 한꺼번에 이제 부산 신항과 북항 내려가시는데 사장님 이제 울산에 사시다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수출입 물량 같은 거를 많이 좀 다루실 건데 신항 직접 가보시고 이제 한 3개월 근무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렇게 수출입 물량 하시는 거에 장단점 그런 거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수출입 물량은 뭐 일단은 딱 이제 내릴 때 하차할 때 좀 기다리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게 뭐 택배라든지 이런 거하고 다르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생기고 잘 시간이라든지 뭐 이게 수입 물량 싣고 이제 부산 쪽이나 이쪽으로 갈 때는 좀 바쁜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다시 이제 서울 복귀할 때 경기도 쪽으로 복귀할 때는 짐이 아무래도 여기서 내려갈 때만큼 많지 않으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일이 좀 빠듯하지가 않아요 올라오는 거는 그리고 오늘 지금 오후지만 한 군데 더 실으실 거고 그렇죠 하차 자체는 내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길 짐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여러 사장님들한테 들었는데 이제 내려가시면서 조금 뭐 개인 정비하다거나 샤워를 한다거나 잠을 좀 보충한다거나 좀 이런 게 조금 용이하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용이하죠 아 그러세요? 용이하고 그다음에 스타일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아 예 약간 그런 거 있죠 짐을 마지막 짐을 싣고 현장 근처에서 쉬시다가 그렇지 아예 늦게 출발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그렇게 하면 이제 도로비도 이제 할인받고 50% 할인받고 예 일종의 TV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먼저 가서 기다리는 편이에요 아 좀 빨리 가서 네 일찍 출발해서 아 도착지 근처 제일 마지막 휴게소나 거기서 시간 이제 자고 그 다음 새벽 일찍 출발하는 타입인데 네 그렇게 하면 50% 까지는 못 받아요 한 30% 정도 아 70%를 내는 거죠 아 그 정도 그렇죠 그렇죠 30% DC 받는 걸로 아 그래도 그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일단 마음이 그게 편하게 먼저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나중에 이제 50% 맞출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뭐 사장님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상차가 좀 늦게 끝나면 일부러 그렇게 맞춰서 가죠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내려가실 건데 혹시 뭐 어느 휴게소에 있는 화물차 라운지 가서 뭐 샤워도 좀 하고 정비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주유소 아니 주유소라는데 휴게소 있으세요? 자주 가시는 곳 있으세요? 그냥 자주 가는 데라기보다 상황에 맞게 네 상황에 맞게 아 내려가시다가 네 그래서 이제 부산신항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수출입 물량 다루다 보니까 지금 저도 신는 짐을 보니까 굉장히 패킹이나 이렇게 깔끔하게 잘 돼 있고 지게차로 또 한꺼번에 싣고 하니까 사장님이 확실히 뭐 이렇게 싣고 내리는데 뭐 이렇게 봐주기는 하셔야 되긴 하지만 뭐 크게 뭐 사장님이 뭐 애를 써야 된다거나 힘을 써야 되는 부분들은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이제 이렇게 여러 업체에서 짐을 이렇게 따로 싣어서 갈 때는 네 네 이제 물건만 안 헷갈리게 그렇지 제일 중요하죠 그것만 챙기면 제가 흔히 이제 상담 때 그걸 배달 사고라고 하는데 요 짐 업체는 어디 가서 어디다 내려야 되는데 그걸 뭐 안 내렸다든가 그렇죠 잘못 내린다든가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사장님 이제 3개월쯤 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이 숙달 되셨죠 어떠세요? 그렇죠 이제 뭐 처음에 한 달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죠 처음 하는 거라 다 힘들고 그냥 토요일 일요일 이틀 쉬어도 피로도 안 풀리고 예예 아 그런데 지금 그런 건 없어요 아 다행이다 많이 적응을 빨려가지고 몸이 피곤하고 이런 건 없는데 이제 딱 이제 사고 안 나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럼 뭐 꼭 지키셔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저희도 항상 바라는 거고 오늘처럼 이렇게 좁은 데 들어가서 신경 쓰이는 거 아 근데 선생님 실력이 뭐 월등하셔서 막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자 사장님 근데 네 그 오늘 진짜 오래간만에 뵙고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조금 이렇게 요즘 이제 날이 덥다 보니까 끓인 것도 있고 한데 오히려 저는 건강하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서 너무 보기가 좋고요 저희가 또 갑자기 이렇게 찾아뵙는데도 흔쾌히 이렇게 어 또 촬영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닙니다 사장님 지금 지금이 딱 지금 뭐야 장마철이다 그죠 근데 오늘 딱 사장님 만나라고 비도 안 오고 그렇다고 또 막 쨍이 너무 덥지도 않고 딱 알맞은 날이에요 선선하기까지 한데 지금 느낌이 사장님 모쪼록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네 저희 배차팀과 관리팀 모두 사장님 더욱 더 열심히 하실 수 있게 최대한 서포트하면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항상 전화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사장님 오늘 어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셨는데 또 다음 상차집 가셔야 되니까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한번 드리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